어 방팔에 울려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다음은 목소리 간질간질간질하게 틀린 맘이 포도포견도 쇼초이스의 지인공은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월너브 헤어스타 이안 나왔습니다 네 박지훈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father teen 주인공은 더 보이지 축하합니다 멀리 더 슈ilit joy тво이 우리 팬 여러분들 체샤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같이 처음으로 더쇼에 나왔는데 민쇼가 이렇게 발표되었죠 사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첸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안으로 가위더를 또 일어나서 꽃을 타고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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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파악 고픈데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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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번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드렸어요 아 제가 사실 저와는 멍청예인 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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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빠 모두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멍청이를 만들어주신 김도훈 대표님 그리고 우상오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모든 곳곳에서 스트레이키즈의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의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의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의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의 주인공은 결관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엠플라이 축하합니다 우선 우선 오랜 기간 동안 항상 넉넉히 사랑해줬던 우선 우선 축하합니다 자 우리 소송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떡해 어떡해 처음이어가지고 그쵸 네 두 선수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츠하고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츠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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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앨범 만들라 고생 많으셨던 우리 스태프들 AB6IX 축하합니다 AB6IX 축하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ABNU들이 없었으면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 1위 마이 용을 드리는 계 flex 고등ös 이를 사랑합니다 CHEs AB9IX 축하하합니다 Diam月 쿨 이번 앨범 소개 감사합니다.